러시아 가수 정화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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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나요? 준비됐나요? 어쨌든 이웃들에게 떡 대신 마카롱을 돌리러 갑니다 돌려라 마카롱 돌리기 다 돌려놔 다 돌려놔 대박 우리 엄청 오랜만에 홍대를 돌아다니게 됐어 진짜? 진짜네? 떨리는데? 너무 예쁘다 우리 맨날 돌아다니던 응 마이 화이피 추워 우와 추워 다운을 날 수 있는 노래야 너무 추워 진짜 너무 추워 미니 비풀 지구 아오 홍대를 누비는 아이들 우리야? 우리 여기 앉아? 여기 여기 앉아? 진짜? 여기? 와 홍대다 와아 고맙다 가슴은 계속 여 내 몸이 나고 고맙다 고맙다 왜 이렇게 신나? 형 내가 홍대 형 내가 홍대 뭐야? 진짜 신났어? 진짜 신났어? 왜 이렇게 신났어? 왜 이렇게 신났어? 왜 이렇게 신났어? 죄송해요 두 분이 다 왔어 죄송합니다 와 여기 나 가고 싶었던 카페였어 안녕하세요 여기? 저희 옆집으로 이사 왔거든요 옆집이요? 저희 옆에 이사 왔어요 옆 옆집에 이사 왔어요 옆 옆집에 이사 왔어요 딱 옆 옆 옆집 저희가 만든 마카롱이에요 저희가 만든 마카롱이에요 이거 등 위에 진짜 가깝게 살아요 너무 좋았네 가죽을 때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, 파키 안녕히 계세요 그분 안 계세요 저희 근처에 이사와서요 저희 여기 되게 단골인데 짱 단골이에요 저희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위치가 좀 주차장 골목이니까 삼거리 푸조건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죠? 아, 들려줘요? 아니, 저희 여기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사장님이 화내요 아니요 이사 왔거든요 여기 바로 다리 이동 바로 다리 이동 하도 많이 와서 이거 저희 이사와서 자주 오니까 우리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세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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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원분들하고 같이 우리 라이크 우리 라이크 우리 바지도 스탑 스탑 숫자 오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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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몰라? 잘 몰라? 좋아? 응 어때? 시원하다 좋지? 홍대 거리는 참 시원해 진짜 약간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게 뭔가 연습생 때 타타타타 생각이나 연습생 때 진짜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기쁨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거는 기억도 안 나요 진짜 한 몇 년 만에 그렇게 다닌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복수에 나갈 때는 혹시 꼭 매니저랑 같이 가야 해요? 네 아니요 라면 먹자 아니 아니 어디 라면 먹자 아니 아니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? 응 몰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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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진짜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이거 송이 오빠한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송이 오빠한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저희가 만든 마카롱이에요 이것도 한 개 떡 대신 돌리고 있거든요 오케이 재밌다 근데 뭔가 홍대를 누비고 다니고 있어 오 맛있겠다 진짜 아 배고파 진짜 빨리 시킬게요 일로와 통 한 번 해보세요 나와나? 나와나? 오빠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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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여기 참 많은 오빠 어디 계세요? 맞아요 저희 저희가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 이거 뭐야 이거 리얼리티 저희 우리 불핑하우스 리얼리티 찍어요 진짜? 네 인사야 말 좀 해 네 인사야 말 좀 해 말 많이 해야 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? 무슨 소리예요 오빠 안 들려요 지직거려요 아 진짜예요? 오빠 이거 두고 갈게요 오빠 드세요 축하드려요 오빠 축하드려요 알았어 블랙핑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블랙핑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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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거? 네 이게 누구 거지? 34-1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가락 위에 계란이 훔쳐있어 이렇게 고대로 짜잔 다 까먹고 다니는 건 처음 아니에요? 진짜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완전 웃겨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다녀도 되니까 재밌다 그냥 우리 다녀도 봐 이렇게 다녀도 봐 이렇게 다녀도 황대를 저희 진짜 자주 오는데 저희 항상 몰래 오고 막 다 가리고 오고 진짜 오랜만에 데뷔한 이후로 뭔가 마스크 꼭 안 해도 되고 그때 다녔던 거랑 지금 다녔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이니까 재밌.. 재밌었어요 오늘 일부 우리 다 힘들어서 힘든 하루였어 우리 다 일어났다 감사를 마치 있고 기다 danced 우리 진짜 다 들어가 우리 진짜 다 들어가 Shame 잘 자 잘 짜 안녕하세요 문 닫아줄까? Have a nice night 사실은 불만 꺼도 지금 자잖아 너무 피곤해서 굿나잇 요! 요! 여빵 멤버들! 자러 갔나 깼어? 깼어? 안 졸려요? 여러분 브리핑 하우스에도 밤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미 잠들어 버렸나? 아직 카메라랑 대화 시도 중인 리사 거짓말아! 생각보다 근데 안 푹신거리지 않아? 다시 다시 헐라! 거짓말 거짓말 계속 보고 있어 거실 너는 정말 열일하는 걸로 카메라야 그럼 어떻게 할까? 너 진짜 열일하는 걸로 난 잘 건데 너도 안 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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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이 층층들 같았었거든요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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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제가 라리사와 세이프한 밤을 보낼 수 있을지 일어났는데 라리사가 제 위에 있을 거 같아 아따! 라리사가 제 위에 있을 거 같아 아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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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나도 니미 데려왔던 하! 하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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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나 있어요? 어 자다가 막 세 개나 필요한 거에요 언니? 하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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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링크가 이걸 보고 좋아해 하이 주겠지? 하잉! 당연한 거 아니에요? 하잉! 그럼 나는 블링크의 스파이가 돼서 왜? 라리사가 자고 있는 모습을 하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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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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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네! 삶 됐어요! 100일 동안 우와! 우와! 더 더 시내게 더 시내게 우와! 우와! 흠! 우와! 와! 여기가 돼요? 예 옆에 쿵쿵 independent 열안 vão 오늘 정말 하루가 기네요 쯄 stylist 최영이다 저는 최영이랑 룸메이트 되었습니다 블링크 블링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여러분 이제 불 끈다 안녕 bio! Attend 일단 살짝 보여! 우와 언니 여기pect Columbine 右ачrie 우와아 여기 좋아 우리 방 진짜 예뻐 물컷 둘이서 가 용암 용암 너무 좋다 굿나잇 오늘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요 100명 선착순으로 저희가 오늘 만나기로 한 곳은 상암 물빛문화공원입니다 팬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블링크를 위해 만들어야 해 착착되는 기분 블링크 맛있게 먹겠지 1주년 때 했던 거 또 할까? 사진 찍어주자 콜라로이드 찍어줘 좋아 이제 가자 우리 이제 빨리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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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야 언니 누나야 비 오는데 비? 비? 너무 춥겠다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설득하지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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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